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총론을 배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총론 파트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번 시간에 부동산의 특성에 대해서 토지의 특성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자연적 특성을 보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복습을 해볼게요. 좀 전에 이제 부동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부동성은 지리적 의치의 고정성입니다. 고정성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가 배웠던 걸 다시 한 번 보면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시방법이 달라요. 공시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왜? 동산과 부동산에 동산과 부동산에 구별 근거를 하는 것이 부동성이죠. 그래서 동산은 점유로서 하고요. 부동산은 등기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동산은 점유 이전을 넘겨버리면 되는데 부동산은 등기 이전을 해야 된다. 서류를 남겨서 넘겨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가서 직접 봐야 되는 현장 가서 임장활동과 정보를 다시 켜야 되는 정보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배웠고요. 그 다음에 지역마다 틀립니다.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국지화되어 있다. 지역마다 국지적이다. 이런 게 나오면 우리가 부동성과 연결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부중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부중성은 증가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비생산성, 생산할 수 없다. 면적의 유한성 이렇게 체크했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토지가 용도 전환이기 때문에 용도적 공급은 가능했어요. 그래서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경제적 가치가 높은 쪽으로 공급을 하니까 우리가 이걸 경제적 공급입니다.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우실 거죠. 그래서 인문적 특성의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라는 걸 연결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배우냐면 부중성에는 예외가 없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농지가 택지로 바뀐다. 공유소면 매립한다는 것은 절대 물리적량을 증가시킨 게 아니라 토지 이용을 전환시킨 겁니다. 부중성에는 예외가 없다고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어떻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물리적량을 늘릴 수 없으니까 생산비를 투입하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요. 그러면 토지가 희소성이라는 게 생기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희소성이라는 게 생겨서 희소성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시장은 공급자 경쟁이 아니라 수요자 경쟁 시장이 생긴다. 그럼 집가가 올라가는 집가가 상승하게 되겠죠. 집가가 상승하면 투기가 발생하니까 정보가 개입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적 개념인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돼서 공익 개념이라는 걸 설정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거물을 고충화시키는 집약화, 집약적, 집약화시킨다. 집약적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것도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영속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영속성은 소멸되지 않는다. 비소멸성. 그 다음에 소모되지 않는다. 비소모성.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 강가가 안 된다라는 게 중요했었죠. 그래서 물리적 강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토지는 절대량 물리적량이 소멸되지 못한다는 거죠. 비가 많이 와서 농지가 유실됐다. 표멸이 쓰러났다 같아서 토지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강가, 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게 중요했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과 가지고 나중에 매매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이용의, 임대차 할 수 있는 권리가 이용의, 분리가 가능하죠. 분리가 가능해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어요. 남한테 빌려줄 수 있죠.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물리적 강가는 안 되지만 주변 환경에 어울리지 못할 경우 토지의 경제 강가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공이 들어서면 값어치가 올라가는데 쓰레기 밀립자가 들으면 값어치가 떨어지겠죠. 외부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가격치가 떨어지는 걸 경제적 강가라고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물리적 강가라는 건 건물에 금이 간다는 게 물리적 강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구성과 함께 자산 가치의 보존력이 높다. 토지는 이제 예를 들어서 2억 주고 벤츠 자동차를 산 거와 토지 산 거는 20년 있다가 토지가 더 세겠죠. 그 다음에 소모를 전제로 하는. 우리가 실판 중에는 생산이 돼서 소모가 됩니다. 재생산이라는 걸 쓸 수 있죠. 그런데 토지는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재생산 이론을 쓸 수가 없더라. 이게 영속성이다. 그렇게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다시 한 번 복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저랑 우리가 배우실 내용이 개별성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개별성은 지구의 땅은 다 틀립니다. 그래서 비대체성이라는 말을 써요. 비대체성이다. 대체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강남역 사례는 보통 상업용도지만 토지는 다 개별적으로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물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거기에 용어정리가 있는데요. 이 칠판적이 만일 천 원이다. 그럼 일물일가라는 것은 하나의 무헌에 하나의 가격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 원이다. 그럼 물건이 똑같기 때문에 둘 다 천 원이에요. 그러면 동일한 시장의 일정 시점에서 지금 시점이 중요하죠.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나면 2천 원이 될 수 있으니까 일정 시점에서 동일한 물건의 하나의 가격만이 성립된다는 원칙이 일물일가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죠. 그래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1번 동일한 물건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개별성은 토지 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기타 계량물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한 번씩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토지만 다 틀리는 게 아니라 이 계량물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게 건물 또 우리가 계량물은 앞쪽에서 배우는 정착물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토지도 틀리지만 다 건물이 다 틀리잖아요. 건물이나 기타 계량물에도 적용할 수 있다. 물리적으로 동일질적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법적 성격이 달라지면 부동산 가격 또한 달라짐으로 엄밀히 말하면 부동산에는 동일한 지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 위에 가시면 개별성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틀리다. 이질성이다. 그다음에 대체할 수 없다. 비대체성. 동질하지 않다. 비동질성. 따라서 물리적인 측면에서 토지를 다른 토지와 대체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는 인접성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물리적 대체는 불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강남역 사거리는 다 상업용지예요. 내 대상 토지가 있고 예전에 살해됐던 토지라도 다 상업용도로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용도면의 대체 용도면의 대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용도상은 비슷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인접성이라는 얘기를 토지를 우리가 아직은 접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기본소로 나가면 인접성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한다. 그러면 건너편에 있는 사례보다 옆에 있는 사례가 더 신뢰성이 있죠. 용도면의 대체를 더 가능하게 되는 거죠. 토지를 비교 방식으로 성립시키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개별성은 비대체적이다. 물리적 대체는 안 된다. 그런데 용도면의 대체는 가능하더라.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특성은 자연적 특성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26개 때도 박스를 쳐서 각각 어떤성을 얘기하느냐 어떻게 해서 영속성을 찾아내라는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물리적 강가가 안 된다.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다. 선물을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 안 된다. 이 세 가지를 찾아내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입문 과정에서는 이걸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입문 과정이 끝나고 또 기본서도 있고요. 기본 강의도 계속 반복을 해요. 그 다음은 여러분께 되니까 처음 강의 때는 그냥 용어 정리로서 이렇게만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자연적 특성이었어요. 토지가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적이죠. 그래서 부부 연계의 인기인데 여기는 인접성이라는 게 빠졌고요. 기타라는 특성도 기본석 하실 때 다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입문적 특성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입문적 특성입니다. 자연적이 더 잘 나와요. 그냥 입문적은 참고적으로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입문적 특성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용도의 다양성 그래서 우리가 입문적 특성 갈게요. 입문적 특성은 인간이 토지를 대상으로 가지 행위를 할 때 토지 자체만이 아니라 인간과 토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성입니다. 자연적 특성과는 달리 인간의 부동산 활동에 따라 그 성격이 성질이 가변적이라는 거죠. 용도의 다양성은 뭐예요? 부동산의 용도는 토지는 쓰임새가 많으니까 좋고 나쁨이 많죠. 가장 좋은 걸 선택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제와 달리 토지는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변형성 용도가 변한다는 거고요. 다용도로 쓴다. 다용도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최이용이에요. 최이용의 성립 근거 최이용의 성립 근거 판단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쪽에서 이제 나지가 특지로서 주상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도가 다양하다고 했고요. 채용의 판단에 근거가 된다고 해서 용어는 제가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용어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칠판주의계는 용도가 다양하지 않는 일반제야입니다. 그럼 지우다가 여성분들이면 분받은 데 쓰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 채용이라는 자체는 부동산에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은 채용의 성립 판단 근거가 된다. 그래서 딱 하나의 용도로만 적용해줬다면 채용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가시다가 고등학생이 침 뱉고 껌 씻고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이리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너 불량 배지 인마 너 그러면 안 돼 너 반에서 꼴등하지 인마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 1등 하는데요. 그런 거예요. 또 반의 몇 명이 저 혼자인데요. 여기 막 갑니다. 그럼 이거는 채용이 아니겠죠. 그래서 채용이라는 자체는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로 선택하기 때문에 채용이라는 얘기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되고 동그라미 2번은 분명히 앞쪽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후보지 이행지처럼 토지 전환과 이행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지가 택지로 바뀐다. 그럼 이거는 용도전환이기 때문에 용도적 공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쪽으로 공급하니까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더라. 왜 그러니?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다. 그 다음에 용도에 따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가치의 다원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용도에 따라 가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가치의 다원설. 옛날에 가격 다원설이라고 했는데 가치의 다원설이라는 게 정확하게 맞죠. 가치가 다르더라. 이렇게 정리해 두십니다. 용도의 다양성이 제일 출제 밀도가 높아요. 병합분할의 가능성은 잘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토지가 합필한다, 분필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병합분할의 가능성은 간단하게만 보겠는데요. 토지가 병합할 수 있고 분할할 수도 있어요. 용병사라고 요구시를 했죠. 병합분할의 가능성. 분할의 가능성. 그래서 이걸 합쳐서 분합성이라고 합니다. 분할 합병이 가능하다. 그러면 제가 이걸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규모의 변경 가능성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규모의 변경 가능성. 토지의 규모를 인간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인문적 특성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토지의 규모가 합친다, 나눈다는 것을 토지를 합치고 나누는 것은 토지가 규모가 바뀌는 것은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토지의 이용 목적에 따라 그 면적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시험장에 나왔었어요. 일단은 얘는 인문적 특성이라는 자체가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면적을 합할 때 또는 분할할 때 법이 있어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범위 뇌가 아니라는 게 나왔었습니다. 범위 내에서 병합, 분할, 분할하거나 합병, 병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분합성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첫 번째 어려운 게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는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 용도에 따라 토지 규모는 달라집니다. 주거지도 단독 열리 아파트가 있잖아요. 잘 합치면 토지의 가치가 증가되고 잘못하면 토지의 가치가 감소해요.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최이용을 이용하게끔 만들고요. 두 번째는 쉬워요. 토지가 합병한다고 꼭 값어치가 증가되는 게 아니고 감가. 우리가 우리의 건부감가와 건부증가라는 건 값어치가 올라가면 증가, 떨어지면 감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합병한다, 분할한다. 그럼 둘 다 증가가가 다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합병, 분할, 증가가. 자, 병합, 분할 할 때는 다 증감가가 가능하다. 각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게 있죠. 위치의 가변성. 위치가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야매로 가려면 용병사가 맞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가 바뀝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29번지가 있다. 30번지가 있다. 29번지 아파트가 있다. 30번지에 공원에 들어서면 값어치가 올라가죠. 절대적 위치가 바뀐 게 아니라 상대적 위치가 바뀐다고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그러면 사경행이라는 것은 자연적 환경이라 인문적 환경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는 부동성으로 인해 절대적 위치. 자, 이걸 한번 적어볼까요? 나와있네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위치로서의 부동산이라는 부동산의 속성에서 또 나중에 공부를 할 겁니다. 토지는 절대적 절대적 위치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변이죠. 그런데 상대적 위치는 바뀐다는 거죠. 상대적 위치는 가변적이다. 상대적 위치를 얘기를 하는 거죠. 물리적 위치, 절대적 위치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적 위치가 물리적 위치인데요. 불변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웠던 부동성과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토지는 부동성으로 인해서 절대적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토지에 관한 사, 경, 행의 인문적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토지의 상대적 위치, 토지의 가치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의 특성, 토지의 특성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연적 특성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이거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게 공원이나 인근에 마트가 생겼다. 아파트가 올라갔다. 그거가 될 수 있었던 토지의 특성 자연적과 인문적을 대라. 그럼 절대적 위치는 안 바뀐다는 부동성과 환경이 바뀌는 위치의 가변성 자연적과 인문적 특성이 같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용도가 변한다. 다용도성이다. 자 우리가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가장 좋은 채용을 해야 된다. 용도의 다양성 나오면 무조건 채용 선택해야 돼요. 채용이 나오면 용도의 다양성을 찍으시고요. 자 물리적 공급은 부정성 때문에 불구하고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가치가 다원절이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병합분화는 토지가 인간의 힘으로 인해서 규모를 변경시킬 수 있다.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겠다. 병합분화 증강가 다 가능하다. 증가 가격이 올라간다. 강가 가격이 내려간다. 그래서 건부강가 건부증가라는 건 뭐였어요. 건무지가 가격이 올라가는 건무지가 가격이 낮게 평가되는 거고 건무지가 가격이 높게 평가된다. 위치가 변하더라. 절대적 위치는 안 바뀐다. 불변성 때문에 자연적 물리적 그런데 위치가 바뀌는 건 상대적 위치가 바뀐다는 건 주변 환경이 인문적 환경이 바뀌더라.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는 자연적과 인문적이 있으며 그 다음에 토지는 자연적은 부부는 연계가 인기다. 물론 인접성과 기타는 안 했지만 부부가 연계니까 살림을 잘 못한다. 용병을 사야 된다. 용병사 용도의 다양성 병합분화의 가능성 사회적, 행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능성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 토지의 특성은요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됩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나온다면 두 문제가량도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26회지만 27회 때도 가져야 된다. 그래서 27회 때도 이거는 무난하게 3, 4문제 정도 나오는데 지금 배우실 부분은 출제 분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속성 중에서 공간으로서에 대한 공간으로서에 대한 가치가 있어요. 공간의 가치 그래서 공간이 우리가 이제 앞쪽에서 제가 잠깐 3개의 공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이라는 자체가 있다. 영속성과 관련이 돼요. 나중에 이제 기본서가 나오는데 토지가 소멸되면 공간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토지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공간이라는 가치가 있고요. 세 가지의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표를 수평공간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공중이라고 하죠. 공중공간 밑에는 이제 지구 중심을 자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여름철에 수박을 자르게 되면 왜 이렇게 잘 읽었는지 이렇게 보잖아요. 죽을 이렇게 잘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밑에를 지하공간 또는 지중공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수평을 이용할 수 우리가 소유권이 공간적 범위가 수평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수평은 지표권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쉬워요. 앞에 있는 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공중과 지하를 이용하세요. 그럼 얘는 공중권이 되고요. 얘는 지하권이 됩니다.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 그래서 이 3차원 공간이에요. 세 가지 공간이 3차원 공간이다. 그래서 모두를 다 우리가 입체공간이라고 합니다. 입체공간 자 그럼 가볼게요. 토지를 이용하는 것은 일반제와 달리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나중에 공간이 생긴다는 자체는 영속성 때문에 그렇죠. 토지가 지표상의 공간인 수평공간뿐만 아니라 지하공간 공중공간도 경제적 가치가 인정이 됩니다. 소유도는 이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즉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지표 수평공간뿐만 아니라 지하공중관을 포함하는 입체공간을 의미한다. 이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공중권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인정이 되며 또 소유도는 이용이 대상이 돼서 우리가 공간을 밑에 토지 소유권도 공간적 범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법률적인 개념을 잡을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기술적 물리적인 개념을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법률적인 개념을 잡을 수 있죠. 우리가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가 법률적이죠. 그래서 밑에 민법 212조에는 토지 소유권은 무한정이 아니에요. 밑에 쳐보세요.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가 중요합니다.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법의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의 효력 범위를 입체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지 소유권의 효력 범위는 무한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통념이나 법적 테두리안의 범위에서 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한도까지로 정의할 수 있다고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공간의 가치도 그 개념은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개념은 아닐 겁니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항상 나라 사회적 통념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토지의 공간도 범위에 있다는 권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는 건데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만 이제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지표권 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표권 수평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지표상 수평 공간을 배타적으로 이용해요. 여기다 땅을 샀어요. 갓도리가 갓도리가 1억 주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다가 건축물을 올릴 수 있거나 구축물을 세웁니다. 그다음에 작물을 경작할 수도 있고 나중에 지표권 내용 속에는 물에 관한 권리도 포함된다고 배우실 거예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지표상에 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이 되더라. 공중권도 예전의 시험문제 2회 때 공중을 향하여 끝없이 연장되는 입체공간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토지소유권자의 토지구역사의 공중권을 일정한 고독가지죠. 포괄적으로 이용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간다면 개인이 터치할 수 있고 터치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중권은 사적 공중권과 공적 공중권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넘기시면 일정권과 조망권이라는 얘기가 내용이 나와있죠. 간단하게 본다면 내용은 읽어보시는데 일정권은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었냐면 햇빛을 받아 쬐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고요. 조망권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한강이 보이거나 바다가 보이는 걸 막는 게 권리죠. 막을 수 없는 그래서 건물과 같은 특정한 특정한 위치에서 자연 역사 유물 등의 유적 등의 밖에 관관을 볼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조망권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항공권이라든지 항공기가 왔다 갔다 통행료 받을 수 없죠. 전파권이라든지 전파발자 이거는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공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실제 일조권과 조망권이 물리적인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 간에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고 그 판단에 법원이 내리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조망권이나 일조권이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연예인끼리 많이 또 뉴스에 나오잖아요. 법원의 판단에 가고요. 토지의 공중공간에도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대도심 지역에서 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일조권과 조망권은 제가 사적 공중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공적 공중권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항공권 접합권이 있다는 것만 알아가시면 되고요. 지하권이라는 게 있어요. 지하권 개념 속에는 지하의 개념 그 자체 광물 석탄 석유가스를 채굴할 수 있는 권리와 지하실 지하도와 같은 지하구조물을 관리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다 포함이 됩니다. 나라마다 이 자체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느냐가 틀려요. 이따 내용을 확인하겠지만 우리나라는 미채굴된 강화권 국유권 광물입니다. 그래서 광물은 석탄 석유가스는 개인의 소유권으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소유권이 미치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하권이라는 것은 사적 지하권도 있고 그 다음에 공적 지하권도 있다라고 한다면 이따 보겠지만 지하수는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광물은 채굴할 수 없더라. 그래서 지하권이란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 구역상의 지하 지중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체크하세요. 우리나라는 토지 소유권자가 지하수를 개발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사적 지하권이에요. 그런데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권리가 제한됐다는 것은 광물은 사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적이에요. 그래서 이건 들어가지 않는다 라는 자체가 출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미체군된 광물에 대해서 우리가 미치지 못한다는 자체가 많이 나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의 공간에도 가치가 있죠. 그래서 밑에 가시면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부동산 가격을 정의한다면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이 지니는 수평공간 공중공간 지하공간에 해당하는 3차원 입체공간의 가치를 전부 합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물리경제법률적으로 복합계획을 이해하자. 자 이렇게 합니다. 제 나름대로 이제 풀어보는데요. 자 복합개념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복합개념은 법경기라고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그러면 공간을 소유권을 나눴어요. 예를 들면 소유권을 가지고 따졌으니까 법률적인 측면이죠. 법률적. 그다음에 자 공간이라는 것은 눈의 빛입니다. 그래서 공간이라는 자체는 기술적인 거예요. 기술적. 그래서 기술적. 그다음에 물리적이라는 말을 쓰죠. 물리적. 그래서 이건 형태가 있기 때문에 유형이죠.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복합개념이 법경기죠. 법경기. 그러면 경제적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경제적은 자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자 우리가 토지가 이렇게 이렇게 자 종적 횡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터치할 수 있는 사적의 권한을 분할해서 그 경제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공중권의 가치를 굉장히 높여 봅니다. 그래서 토지의 가치가 지표에 있는 토지 가치가 토지 가치가 100%라면 얘네들은 공중권의 가치를 공중권의 가치를 70에서 80%로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치라는 자체는 가격이죠. 그래서 경제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복합 개념으로 본다. 이렇게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공간이라는 것은 물리적 기술적입니다. 경제적 가치는 경제적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을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으로 나눈다는 것은 소유권을 공간적 범위라는 것은 법률적이라는 걸 정확하게 탁탁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간은 문의 공간은 물리적 기술적 소유권을 공간으로 나눈 지표권 공중권 지하권은 권리입니다. 그럼 문의 법률적 그 다음에 이 토지의 가치에 비해서 공중권의 가치가 경제적 가치가 70, 80이다. 경제적 가치가 나타나는 것은 문의 그러면 그건 바로 경제적이다. 그렇게 복합 개념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합 개념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법경기 물리를 기술적으로 하죠. 그래서 법경기로 복합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부동산의 공간 가치 개념은 건물이 고층화와 집합 건물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집합 건물은 이제 민법에서도 또 배우세요. 그래서 좌측에 가시면 집합 건물이라는 건 뭐냐면 한 개의 동해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피스텔 아파트 집합 건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이 공시됐죠. 아까 공시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공시는 한 개의 공 보일 시 그래서 동산은 점유로 하고 부동산은 등기로 합니다. 등기는 서류로 이거 누구 거냐 하는 것은 서류로 남겨야 된다는 거죠. 올려야 돼요. 기록을. 그러면 토지는 부동산은 토지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공시 방법이 등기로 하죠. 부동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등기부등본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법원에 가서 인터넷상에 열람을 할 수 있어요. 열람을 하게 되면 거기에 클릭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합 건물을 클릭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집합 건물이 되어진 게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 등의 등장으로 그 중요성이 높게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도심 지역의 토지가 외곽 지역의 토지보다 공간 가치 개념이 더 높게 적용된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간으로서에 대한 부동산이라는 것은 공간 가치는 잘 출제 민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TDR이라는 개발권 양도제도 같은 경우가 공간 활동을 활용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체계도 없고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드려봤자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고요. 책에 나와 있는 얘기만 간다면 공간으로서에 대한 부동산은 그 속성 가치가 영속성 때문에 그렇다. 토지가 소멸된다면 공간이 안 생기더라. 그러면 세 가지 복합 개념으로 간다. 수평 공간 공중 공간 지하 공간으로 공간으로서만 따진다는 것은 공간은 우리가 앞쪽에서 물리적 기술적 유용적인 측면이다. 그런데 소유권을 공간적 범위로 수평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표권 공중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공중권 지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하권이라고 하더라. 그러면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은 소유권을 나타내는 거니까 법률적이고 토지의 가치가 100%라면 공중권의 가치가 70에서 80%다. 공중권도 가치가 있다. 가치는 가격이다. 이건 경제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민법 제212조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그렇다면 사적으로 공중권을 가져갈 수 있는 건 일조권 전반권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항공권 전반권은 아직 안 나왔어요. 나중에 기본소에 나오면 미리 예습을 한 거고요. 우리나라는 지하수는 사적 지하권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있으나 국유권 미채율된 강화권에 대해서는 석탄소유가스는 개인의 소유권에 미치지 못한다는 걸 꼭 머릿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간으로서에 대한 가치를 봤죠.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재를 가져서 우리가 다시 한 번 14페이지로 가져서 우리가 한번 쭉 훑어보는 것으로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총론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6회 때는 부동산학은 단순수과학이 아니라 종합운용과학이면서 부동산학의 정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부동산학의 정의도 한 번씩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가는데 부동산학의 정의는 출제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27회 내년이죠. 27회는 부동산의 개념을 물어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14페이지로 가셔서 복습 차원으로 가도록 하죠. 우리가 복합개념과 부동산과 복합부동산은 다릅니다.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예요. 그럼 개념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가 중요하죠. 그래서 복합개념의 부동산은 세 가지 법률경제기술 유형과 무용으로 나누는 거고요. 밑에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일체로 이용되는 경우를 복합부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합부동산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토지와 건물은 원래 별개죠. 독립적으로 부동산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복합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개념으로 잡는 게 아니라 활동상의 개념을 잡습니다. 그래서 거래활동할 때나 평가활동할 때는 우리가 복합부동산을 인정하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법률적 개념 오른쪽에 가시면 어떻습니까? 협의부동산이 있고 강의가 있어요. 협의는 토지 및 정착물의 민법까지만 얘기를 하죠. 정착물이라는 것은 계속적 항구적이 되고 민법에서는 토지 및 정착물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계속적 항구적 연구적이 맞지 일시적이 나오면 안 되더라. 토지의 정착물은 건물은 별도 등기가 되기 때문에 건물은 독립적인 물건이 돼서 별개에 독립된 걸로 보지만 돌담은 별도 등기가 안 된다. 토지의 일부이기 때문에 토지의 종속물이다. 우리가 헐어버린 건축물 판자집 이거 이게 안 했네요. 디귿번이 하다 보니까 안 한 게 튀어나오네요. 디귿번 중요합니다. 디귿번에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하길 잘했네. 그래서 디귿번에 보지만 당연히 동산으로서 취급되는 게 있어요. 이걸 제가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흘터드렸던 게 제가 조금 유리한 것 같네요. 이거 15페이지 제가 체크해 볼게요. 그래서 15페이지에 나왔던 거 다시 한번 부동산의 개념에서 이걸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가볼게요. 15페이지에 2번의 정착물의 디귿번입니다. 별표 헐어버린 건축물은 당연히 정착물이 아니에요. 동산이에요. 그다음에 판자집은요. 토지에 붙어있어도 조만간 철거하니까 무허가죠. 가식 중에 수목이 잘 나옵니다. 미줄 짝. 이 가짜가 거짓 가짜예요. 야 이 가식적인 놈아. 그래서 임시로 심은 어린 명령입니다. 일단 키웠다가 본식하기 때문에 얘는 동산으로 봐요. 가식 중에 수목처럼 토지에 계속적으로 부착된 상태가 있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이 물건은 부동산 정착물로 판단하지 않으며 동산으로 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헐어버린 건축물 판자집 가식 중에 수목 이런 것들은 정착물이 아니고 동산이다. 3번을 했었죠.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토지 정착물 이라는 자체는 민법으로서 토지에 독립된 건 건물 담장이나 축대는 별도 등기가 안 되니까 토지 일부 그래서 토지의 독립성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토지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토지 일부가 되는 것은 담장 축대 보시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3번은 부동산 정착물 이라는 부동산은 토지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도 있어요. 건축물의 설비라는 것은 픽처 고정된 물건이겠죠. 부착 방법이 부착에 대한 방법이 물리적이 아니라 기능적도 포함되면서 손상 여부에 따라서 손상이 되면 정착물 손상되지 않으면 동산 넘기시면 거래당사자입니다. 임대인이 설치한 것은 정착물 임차인은 정착물이 아니죠. 그러나 매매 쌍방의 가게가 매도자 매수자일 때는 그것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 설비가 정착물이 아닌지 불명할 때는 정착물로 간주되고 매수자로 간다. 물건의 성격의 용도에 따라서 용도에 맞게 처음부터 제작된 우리가 주문 제작된 것으로 보는 우리가 방범참이라든지 건물에 부착된 유리물이라든지 교회형 책상은 정착물로 간주한다. 설치한 의도 임대 건물의 휘센 에어컨 같은 붙박이 에어컨은 정착물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거죠. 임대 가치를 증진 목적이니까 그 다음에 경제적은 자산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은 시옷 들어가죠. 자본도 자산에 들어간다. 시옷이다. 시옷 들어가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술적은 유형이죠. 자연 눈에 보이잖아요. 자연 자연 보이는 거고 공간입니다. 공간은 제가 기술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공간이 기술적 물리적이고 그 다음에 위치 환경 기술적 물리적입니다. 토지 이용 활동상의 토지용호 후보지와 이행지는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임농택이다. 임지가 농지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 것을 암기라고 했고요. 임권택 감독의 동생이죠. 임권택 감독은 영어 감독의 거장이십니다. 대불리죠. 그래서 오늘쪽에 지역 상호관에 나오면 상은 후보가 받아요. 지역 상호관 나오면 후보지 지역 내에 나오면 이행지 택지와 부지 중에서는 부지가 넓은 계정입니다. 부지는 건축용지만이 아니라 건축할 수 없는 우리가 하천부지라든지 철도부지까지 얘기하는 포괄적인 용어다. 시험에 나오고요. 택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예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현재 이용중이나 이용가능한 토지 건축법상의 대지와는 구별이 된다. 넘기시면 나지와 건부지입니다. 오늘 나지는 제도상, 법상, 보상평가할 때 사용합니다. 나지 상정을 평가해요. 토지에 건물을 써도 없는 거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택지에서 지상인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나지라고 합니다. 농지는 나지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토지 보상평가 지침에 나지란 토지의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 사용 수익을 제한한 사법 사용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다. 나대지랑은 틀립니다. 나대지는 지목이 대로 우리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밑에 보시면 나지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부감가라는 것은 감가라는 뜻은 뭐였어요? 감가는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건물지가 낮게 평가되고 개발제약 보육에서는 건물지가 높게 평가될 수 건물지가 될 수도 있더라. 필지와 핵지입니다. 지번은 필지입니다. 필지는 소유권 지번은 이 땅이 누구 땅이냐는 소유권을 구분하는 것은 필지예요. 그래서 소유권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의 집원이 묻는 토지의 면적단위가 아니라 등록단위라는 거 법률적 개념이고 획지는 부동산학 간적 감정평가 중개활동할 때 가격보고 거래하시죠. 가격은 획지다. 그래서 획지는 경제적 필지는 필지 필 리을 법률적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고요. 됐습니다. 넘겨볼게요. 자연적 특성은 부부가 영계가 인기 있다. 부부가 영계니까 용병을 사야 된다. 이 문정. 부동성은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한다. 20페이지.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 근거가 되고 공시를 등기로 한다. 일반지와 차이가 있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서류작업은 이건 누구 거냐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임장활동은 정보활동 국지적은 부동성 부정성은 비생산성 생산할 수 없다 증가시킬 수 없다 면적의 유한성 그렇기 때문에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용도전환하는 건 용도적 공급이지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성은 예외가 없다. 그럼 토지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더라. 희소성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해요. 우리가 수요자 경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땅값은 올라가더라. 그럼 지가 상승이 되니까 정부가 나서서 사회성 공공성이 높게 된다. 법적 규제를 가할 수 있다. 남아도는 제야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제야니까 땅값이 비싸지니까 우리가 집약적 토지형을 더 건물을 올리더라. 영석소원을 갑니다. 영석소원은 소모되지 않는다. 비소멸을 댄다. 물리적 강가가 안 되죠. 그러나 주변 환경이 어울리지 못할 때는 경제적 강가가 되더라. 그럼 토지의 강가상각 물리적 강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더라. 내가 이용이익 타인에게 빌려주고 얻는 대가로 임대료 받을 수 있고 소유이익 타인에게 매각해서 얻는 매각대행을 받을 수 있더라. 그러면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고 소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모를 전달한 재생산이 안 되더라. 개별성은 물리적으로 다 틀리더라. 독일한 토지는 없다. 그래서 비대체성 그러나 용도면의 대체는 가능하다. 인접성 때문에 그럼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개별성은 토지만이 아니라 건물 기타 개념으로 적용될 수 있더라. 그 다음 인문적 특성은 용도의 다양성은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채이용의 판단 근거가 제일 중요하고 이번에 용도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 용도에 따라 다치가 달리기 때문에 가치다운설이 성립이 되고요. 병합분환은 가장 중요한 게 토지가 지가 알아서 병합분환을 하지 않더라. 인위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항상 이용 목적에 따라 면적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병합분환을 할 수 있더라.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고 합병 증가가가 가능하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위치가 바뀐다는 것은 물리적 위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다. 그럼 아파트에 공이 떨어지거나 인근에 마트가 생겨서 가격이 올랐다고 한다는 것은 토지가 자연적 절대적 물리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부동성과 인문적 특성의 사경행의 인문적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부동산이 공간에 가치가 있다. 그럼 일반제와 틀어서 공간이라는 게 있으며 영속성 때문에 그렇고 영속성이 없다면 공간이 생기지 않더라. 복합 개념으로 가야 된다. 복합 개념은 법경기다. 그래서 소유권이 공간 쪽으로 범위가 지표, 지하, 공중권은 소유권이니까 법률적이고 수평공간, 지하공간, 공중공간은 좀 전에 봤지만 부동산의 개념에 물리적, 기술적, 공간이라는 건 눈에 비치니까 기술적이다. 그 다음에 공간에 가치가 있다는 건 경제적이다. 그 다음 입법 제212조는 토지의 소유권은 무한정이 아니라 정당하게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치더라. 그래서 지표권은 수평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고 공중공간은 공중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린데 일조권과 조만권은 사적이 들어가나 자, 여기 안 나왔지만 항공권과 전파권은 공적이 들어간다. 자, 지하권이라는 자체는 지하수는 이용할 수 있으나 운단하는 미체굴된 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유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못하더라. 공간가치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건물이 고층화되고 이 집합건물 아파트가 많아지자마자 중요성이 높게 되며 공간가치가 되는 느낌이 더 높게 되더라.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만약에 입문과정에 벌써부터 여러분이 어머, 교수님 벌써부터 27회를 예상하세요? 라고 한다는데 예상한다면 이렇습니다. 기본강의 때 저는 말씀드리겠지만 부동산학의 정의는 시험지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부동산의 개념에서 하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경기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토지의 용어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6개 때는 포락지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 전에 법지와 빈지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후보지가 있으면 ENG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좀 전에 배웠던 게 나지가 있으면 건부지 그 다음에 필지가 있으면 획지 여기 위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꼭 체크를 하시고요. 토지의 특성은 입문적보다는 자연적 특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이라는 것까지 있겠죠. 그래서 26개 때는 영속성과 관련되는 특성을 골라라 쭉 나열된 상태에서 골라라고 나왔습니다. 거기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성을 물어보든지 부중성을 물어보든지 그래서 물어볼 수 있다는 거 꼭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7회 때도 한 3문제 정도는 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간은 거의 출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총론 파트 이렇게 해서 3시간 동안 마무리했습니다. 자, 염지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